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곧 2학기 계약이 시작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이비인후과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위에 강한 데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위에 잘 견디고 특히 KP3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0명까지 감소했던 제주지역 코로나19 환자는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65살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며 고위험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주까지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계약을 하면서 집단 생활 중에 추가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1,300명분, 주사치료제 200여 명분 등 열흘가량의 여유분을 갖고 있지만 도내에서의 급속한 확산세와 다른 지방의 전파력, 치료제 수급 정도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치료제 사용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 지금 현재 확보된 물량은 약 12일 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 전국적으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